한국고등교육자단이 후원하는 전문서평지 서울 리뷰어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의 얘기까지 들어보는 리뷰어의 발견 그 10번째 시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어의 발견 진행을 맡고 있는 숭실의 정보사회학과의 정인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세이노라고 하는 일종의 필명인데요. 이분이 쓰신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대해서 서평을 쓰신 경남대사회학과 양수은 교수님 모시고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금 시차전국 때문에 정신이 하나 넘는데 얼마 전까지 저희가 이제 학과에서 해외 연수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서 지금 영국에 좀 다녀와서 한 열흘 정도 다녀왔습니다. 학생들 뭐 많이 갔어요? 학생들 12명 가고 교수 3명 가고 15명이 이제 다녔는데 이제 가이드 투어로 다니니까 사실은 저는 밤마다 좀 밤에 돌아다니고 싶은데 밥 주고 이제 호텔에서 자야 되니까 조금 뭐 그래도 굉장히 즐겁게 재밌는 것들 많이 보고 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이제 쓰시는 책이 있다고 거의 끝나신 것 같은데 어떤 책 속에서요? 이제 하나는 번역이고 하나는 이제 제가 쓴 책인데 번역서는 이제 통계학 교재 하나를 이제 번역을 지난 학기까지 해가지고 그걸 마치는 중이고 책을 쓴 건 제가 2020년에 이제 울산에 대해서 이제 울산시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연구했던 게 있는데 울산시가 얼마나 지속가능한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큰 산업도시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 책을 제가 한 2년 동안 썼는데 사실은 1년 만에 썼는데 그 고칠 게 많아가지고요. 이제 2년 정도 고치느라고 좀 시간을 보냈고 지금 이제 마무리되는 중입니다. 아마 그 책은 한 10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이제 돌아가서 일단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책 리뷰 도서로 교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그 서점을 다니면서 계속 이제 종합 베스트셀러 1위인 거는 제가 연초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책은 뭘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으나 제가 손이 막 가진 않았는데 그 이제 서울 리뷰 오브 북스 쓰시는 이제 그 김도할 교수님이 갑자기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제 이 책 한번 리뷰할 생각 없냐 그래가지고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손은 안 나가지만 마침 이 기회를 한번 만져보면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리뷰 하기로 했고 그 읽으면서 이제 읽기 전에 어떤 느낌이 하냐면 이게 어떤 톤으로 이 책이 쓰였을까가 너무 좀 궁금하고 실제로 읽으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조금 우리가 어깨에 힘을 좀 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을 보면은 여기서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강단연구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은 이제 저자가 세상물적 모르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 자신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학생들을 대학원이라고 하는 돈 안 되는 구렁텅에 집어넣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불편함이라고 하는 거를 또 약간은 이제 삼자적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허세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책을 너무 이게 좀 아무리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저거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걸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나 이런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걸 조금 내려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교수님 서평 읽으면서 어떻게 쓰셨을지 되게 궁금했는데 약간 내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책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너무 이 책을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어떻게 이 책에 대해서 주변에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이건 뭔가 어쨌든 사람들이 약간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으셨을 텐데 이제 뒤에 우리가 또 다른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이 책 읽었을 때 어떤 딱 읽고 나서 느낌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읽자마자 아 처음부터 대놓고 이건 그냥 매운맛으로 쓰는 책이구나 그냥 뭐 욕도 자주 나오고 그냥 막말도 하는 것 같고 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우리 뭐 먹물 혹은 강단 연구자에 대한 비난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지식이 뭐 어쨌든 저희는 이제 사회적인 지식을 계속 만들고 그걸 담론을 만들고 정책으로 하든 혹은 어떤 사회적인 각성을 요구하든 하는데 어떤 지점에서 실패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좀 많이 이 책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이제 무언가를 저도 이제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 친구는 듣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 책 읽으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야 하는지 지금 상황에 맞는 지식이란 무엇이지 보통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과학자들은 특히 이제 전체를 놓고 사고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한국 사회 혹은 뭐 어떤 지역 사회 이 정도는 이제 스케일이 돼야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평균의 사람들 혹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책은 그것보다는 개인에 집중해서 이제 구조 안에 있는 인간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점이 굉장히 소구하는 지점도 있을 거고 우리가 하는 얘기하고 굉장히 다를 수도 있을 거고 실제로 독자 관점에서 나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먹히는구나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 느낌은요. 이 책이 지금 보면 알라딘에서 종합배스텔러 지금 4위입니다. 예전에 1위까지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올해 5월까지 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40만 권이나 팔렸어요. 게다가 이거 보니까 온라인에서 파일도 다 구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 정도라면 참 되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건데 아까 이제 나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다가온다.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이 이 책이 열광하는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책에도 자주 나오는 단어고 실제로 이런 단어를 쓰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길거리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많이 궁금해한다.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를 해라. 자격증을 따라 혹은 전문직이 되어라. 이런 종류의 조언은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다 내가 할 수 없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지? 이런 지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컨대 이제 진짜로 차고부터 이 세이노는 가서 살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데서 살아야 하는지 그다음에 내가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가난에 있다고 놓였다고 생각할 때 난 무엇부터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사회적 비극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문제를 그 사람 관점에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되는지 벌어야 되는지 누구한테 어떤 빚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는 게 없는데 그런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한다. 실제로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책이 그냥 열심히 살아라라는 책은 아니고 부자가 되어라.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놓고 하는 거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썩어빠진 근성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강조하잖아요. 아마 그 부자 열망이라는 것들이 아마 이 책에 대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았을까. 정리하자면 길거리 지식에 대해서 일단 좀 궁금하다.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할까? 두 번째는 한국 사회에 굉장히 팽배해 있는 부자에 대한 열망들이 이 책을 아마 흥행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기존에도 이미 좀 말씀을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은데 기존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자기개발서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했고 실제로 그중에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라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쓴 책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 책들과 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책이 갖는 차별적인 측면은 과연 어떤 걸까요? 저는 이 책을 젊은 친구들도 좀 제법 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개발서를 많이 읽는 세대가 사실은 지금 뭐 3, 40대 이상이기도 한데 이 책은 20대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점에서 좀 소구할까를 생각해보면 이 책이 철저하게 RPG서 산 것 같아요. 게임처럼. 내가 처음에 밑바닥 진짜 레벨 1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99까지 물론 이 책은 제가 볼 때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상위 레벨에서 무엇을 할지는 아예 써주지 않지만 레벨 1부터 레벨 한 10까지 할까요? 99까지 있으면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알려주지 않고 그 지식은 굉장히 편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은 그런 지점을 좀 공략하는 거 아닐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고 나는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고 나는 집에 돈도 없어. 그럼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지점을 좀 공략하면서 그 지점에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해주는 게 이 책이 소구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혹시 책에서 이게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맞아요. 실력 페이지에도 넘는 책인데 독자들을 위해서 책에서 읽으신 좀 인상적인 에피소드나 아니면 조언 같은 거 있으면 아까 방금 말씀해주셨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두 개 정도 좀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이 책을 읽고서 뭘 했냐면 요즘에 눈 감고 샤워를 시작했어요. 이 책에 이제 눈 감고 샤워를 더듬더듬 하면서 이 감각을 오감을 살리다 보면 좀 쓰지 않았던 감각들을 쓰면서 이제 좀 다른 종류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착상을 뭔가 실현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당면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그런 방식의 감각을 살린 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했던 게 그냥 재밌었던 에피소드고 이 책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논쟁적이기도 하고 좀 재밌는 구석이 하나가 있는 게 그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건강 열풍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웰빙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 노화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뭐 오래 이제 건강 수명을 유지할 거냐 이런 게 관점인데 이 책은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완전히 뭐 처음부터 꽤 부수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가난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젊을 때 정말로 요즘 말로 하면 갈아 넣어가지고 갈아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반을 만들고 살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가 좀 이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법, 스트레스 해소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이노는 아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트레스를 만드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이지 뭐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뭐 술을 마신다, 운동을 한다, 혹은 뭐 재밌는 일을 한다, 이런 거 다 의미 없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서사가 사실은 요즘에는 잘 없는데 이 책이 물론 20년 동안 쓴 글을 모아놓은 거기도 해서 그렇지만 그런 지점이 좀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 눈 감고 샤워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움이 되세요, 진짜? 아, 제가 좀 비슷한 거는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글을 쓰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런 것처럼 뭔가 하여튼 감각을 많이 살리는 걸 현대인들이 잘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뭔가를 읽고 쓰거나 화면을 계속 쳐다보거나 스마트폰에 이제 뭘 만지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도움은 되더라고요, 실용적으로는. 어쨌든 교수님 보셨을 때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많은 조언들이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100% 다 자기한테 맞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이대로 따라서 뭔가 살아가면 저는 정말 세이노가 이야기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제시한다고 좀 보시나요? 글쎄요. 근데 이 책은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자가 되는 게 쉬워돼요. 사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이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무엇을 부자가 되면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책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이 책은 얘기를 하진 않죠. 근데 이제 내가 어쨌든 아둥바둥하든 정말 가라넣든 어떻게든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가져야 될 태도가 좀 달라야 될 거라는 건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뭐 예를 들면 전문직이 되면 기대되는 소득이 있고 대졸 이상이 어느 정도 직업을 가지면 갖게 되는 소득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그런 거 하나도 내가 그런 기대는 다 대부분 평균에 이제 평균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의사가 되면 평균이 얼마다 변호사가 되면 얼마다 뭐 대학에 나와서 대교배가 얼마다인데 그런 평균 밖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분포가 있으면 항상 그 분포의 중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뭐 그런 대로 의미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배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정보비대칭은 분명히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이 책 보면은 회사에 입사한 어느 뭐 중소기업을 가든 대기업을 가든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뭐 엑셀이다 뭐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뭐 엑셀을 정말 마스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시작해야 될 의미가 있는데 뭐 그런 점부터 시작하는 조언들은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고 뭐 쓸모가 있냐 이러면 쓸모가 있다라고는 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요. 방금 정보비대칭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근데 사실 지금 양 교수님 자체가 이제 지금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이제 그 소위 이제 서울과 중앙과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리뷰에도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이런 세이노의 조언이 오히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보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좀 의미가 있고 뭐 소위 더 잘 먹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맥락에서 이것도 정보비대칭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막막함이라는 게 사실은 정보비대칭의 좀 다른 표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그냥 뭐 학교에 갔는데 선배들을 보니 어느 어느 회사를 다니고 어느 어느 직업을 갖고 이게 분명하고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직종이거나 어떤 직업이라면 뭐 사실은 별로 고민할 게 없고요. 그냥 그 트랙을 잘 타면 돼요. 근데 뭐 내가 갈 수 있는 회사들은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고 이 지역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거나 하천기업이고 내 위치는 정규직으로 우리 아버지들 세대처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그리고 나면 국민연금과 일정한 벌어둔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게 의미가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기술을 배워라. 그러면 그냥 그게 자격증이 아니고 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 전체를 이해하는 정도로 뭐 제조업체 같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를 이해하면서 기술을 익히면 이거는 네가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가서 살 수 있고 뭐 만약에 어떤 회사에 대해 사무직이었는데 정말 사무에 들어가는 모든 직종의 기술들 엑셀부터 시작해서 파워포인트는 어떻게 만들고 혹은 그 다음에 발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해야 되며 뭐 심지어 뭐 어떤 옷을 입고 가야지 신뢰를 주며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 책이 차근차근은 안죠. 사실은 굉장히 박말로 막 쏘아대면서 말을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은 정말로 필요하다 느낄 때가 많아요. 뭐 그리고 여기서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전형적이 뭐 예를 들면 우리 선망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들을 지금 당장 네가 갈 수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이 지점에서는 너는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이거부터 해라. 이런 조언들이 좀 먹힌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맥락은 분명히 이제 노동시장 구조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이 어느 지역에 있냐 지역에 있는 공간분업의 관점에서 이런 지역 격차라는 걸 반영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거죠.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전 실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저기 투자자이시고 뭐 굉장히 큰 돈을 뭐 검증받은 천억대 부자라고 모일 친문에서 검증까지 했다고 나와 있는데 결국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실무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어떤 저기 일을 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거를 뭐 경제학 이쪽에서는 소위 인적 자본 휴먼 캐피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수영 교수가 쓰신 그 대한민국의 학부모님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비슷한 눈쪽인 것 같아요. 조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학벌 뭐 이런 걸로만 모든 걸 저기 다 넘어갈 수 있는 세상은 이제 끝났다. 결국은 어떤 능력을 키울 것인가 약간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되게 지금 당면한 어떻게 보면 어떤 새로운 형태의 변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학부모님께 카트에만 넣어놓고 지금 읽어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신자일주의를 비판을 했고 뭐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내내 사실은 어떤 뭔가 자기 개발에 너무 몰두하는 사회에 대해 비판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방식의 불평등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이 뭐 유연화가 되기도 하고 또 플랫폼 노동처럼 분자화 되기도 하고 이런 경향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고 다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아무 틈새가 없는 사회냐 우리가 뭐 혹은 뭐 이제 교육사회학자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개천용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개천용과 용 아닌 거에도 굉장히 많은 그 사이의 틈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조 안에도 사실 바늘 하나 꽂을 수 없는 만큼은 아니고 한국 사회에도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는 방식들 외에도 사실은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잘 모르는 세계일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뭔가 다른 세계거든요 근데 그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화가 잘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조금 서사화가 안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세이노가 굉장히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책의 어떤 내용 혹은 주장에 동의하는지 불 떠나서 이분은 뭐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읽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개체의 구체적인 조언도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분야 쪽에서는 콜만 리포트라고 해서 60년대에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인종과 어떤 교육 성취 이거 관련된 리포트에이크가 나와서 좀 놀란 부분이 있어요 세이노가 언급한 책 중에 공자가 죽어요 나라가 산다라는 책 김경일 교수님께서 읽는 적이 있죠 제가 99년인가 2000년에 고등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책이 다시 베스트셀러로 올라왔더라고요 아 이 책 때문에? 네 세이노 선생님이 읽으라고 하셔가지고 양 교수님 책도 좀 읽으라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있나 예 뭐 그러니까 보니까 사회과학서부터 심리학서까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읽는 편력을 읽는데 근데 조금 아웃데이트되어 있다는 생각은 들죠 요새 읽는 책들이 뭐 그러니까 이분이 집중적으로 책을 읽었던 시기가 90년대부터 2000년대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책의 상당 부분이 사회생활에 대한 거예요 양 교수님께서는 특히 학대 들어오시기 전에 대기업에서 일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책의 조언들이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제가 입사했을 때 우리 한 과장? 한 차장? 요정도 되는 선배들이 신입사원들한테 했던 얘기하고 굉장히 많이 중복 등장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6시까지 근무 시간은 맞는데 최근에도 회사는 불이 켜 있고 좀 앉아가지고 일 안 되는 거 있으면 있대 뭐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해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조용한 퇴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내 정말 직무 기술에 써있는 일들을 제외하면 하지 않을 것이며 그 외에 소셜한 일들 예를 들면 회식 일할지 혹은 같이 티타임을 갖는다 할지 그러니까 우리 SNL인가 나왔나? 이렇게 맑은 눈에 방이 나고 이어폰 꼽고 내일만 딱 끝나면 딱 가는 그런 세대들이 아니 뭐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으나 뭔가 그런 분위기 자체는 감지된다고 하고 저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이 사람은 진짜 너무 푸시하고 막말하고 너무 하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맞기도 하거든요 자기 직무 역량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이냐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노동사회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회사에 특수한 종류의 숙련을 쌓는 부분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숙련을 쌓는 문제인데 사실은 회사에 통용되는 숙련을 열심히 개인들한테 쌓으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먹혔는데 지금은 좀 안 먹히고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나가서 스터디를 하거나 트레바리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독서를 한다거나 이런 건데 저는 여전히 어느 정도는 또 실무 역량을 쌓기 위한 필요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요즘에 그런 거 있거든요 교육 시간을 근무 시간에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근무 시간에 알아서 하는 것이냐 뭐 이거 좀 논쟁적인데 실제로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퇴근하고 뭔가를 하는 게 맞고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학자로서는 사실은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게 좀 복잡하게 좀 왔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제 느낌은 누구나 사실 이렇게 막 이걸 딱 보면서 아 이런 게 세상이 이렇구나 이거보다는 대개는 아는 이야기인데 다만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을 한번 다시 좀 찔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공감도 더 큰 것 같고 아 그래 내가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혹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데 석정에서 교수님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이러한 세이노의 가르침에 대해 구조적 판단에 기댄 담론적 사회의평을 하는 것은 어쩌면 우스운 일이다 길거리 지식이 역사적이거나 사회학적인 맥락을 잡아주는 적극적인 시도가 의미 있을 것이다 그 개인들에게 어떠한 생존수를 조언해 줄 수 있는가 앞에서 처음부터 교수님 쭉 오늘 나와서도 말씀해 주셨던 게 결국은 이제 개인 단위의 생존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언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뭔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고 또 실천하지 못하고 또 읽고 약간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또 그리고 이러한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것일지에 대해서 약간 좀 보면서 계속 또 물음표가 들더라고요 저도 물론 실천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걸 보면서 저도 아 그래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여기 보면은 특히 제일 저는 와닿았던 게 고독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내가 외롭기 때문에 목표하는 바를 추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계속 만나면 그걸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사실 저도 늘 연구자로서 항상 뜨끔 뜨끔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좀 실천하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제 책을 읽으면서 뭐 책의 말을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로도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또 뭐 경상도 몰라 단디해라 이런 거지 이제 똑바로 제대로 해라 뭘 하든지 너한테 주어진 일을 하고 주어진 일은 반드시 해결하고 달성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100가지 이유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중에 이제 그러면 100가지 할 수 없는 것 중에 이게 과연 나한테만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들 그런 건지 뭐 이런 거를 또 분해하는 게 이제 뭔가 사회과학자들은 거기서 이제 개개인들이 이건 해소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느껴지는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게 있죠 학습을 굉장히 이 책은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을 배우기 위해서는 뭐 엑셀과 관련된 책을 굉장히 탐독하고 완전히 내 몸에 익을 때까지 익혀라 이런데 학습도 사실은 굉장히 영향차가 큽니다 사람마다 배우기 위한 능력을 또 배우는 거 역시 굉장히 많이 편차가 있고 이것도 개별적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한데 잘 못 배우겠는 사람을 또 그렇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가 과연 이 문제는 저 사람의 근성 때문인가 이 사람은 세이노는 근성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마치 굉장히 악랄하게 욕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죠 거의 끝이 보이는데요 약간 우리 이제 어깨에 좀 힘을 주고 사회과학 모드로 한번 돌아가서 마지막 좀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구조적인 자꾸만 구조적으로 이게 가난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사회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우리가 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 하시는 분들은 흔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빈곤의 문화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가난을 자꾸 학습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집안 분위기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흔히 보통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재생산이라고 하면 대개는 어떤 사회 구조가 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뭔가 부모와 자식이 어떤 유사한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부자들 봐라 부자들 중에 진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자된 사람들 얼마나 있냐 다들 가난하게 해서 성공한 거다 나만 해도 그렇다 근데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지금 교육을 못 시키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다 무상교육 시켜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핑계일 뿐이다 이런 식의 약간 접근을 하세요 그게 좀 되게 좀 불편할 수 있고 저는 굉장히 좀 그게 이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대충 이해할 수 있겠지만 조금 삐딱하게 보자면 야 이거 너무 일반화하기 어려운 경험을 우리가 흔히 보통 많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건데 사실 그거를 본인이 되게 좀 시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리고 동시에 이런 구조에 대한 간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사실 이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세이노의 가르침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지 무슨 뭐 근사하게 도덕과 사회와 인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야 니네가 그만큼 능력이 되고 나서 얘기를 해 능력도 없는 것들이 무슨 그런 걱정하고 있어 되게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조언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과연 얼마나 괜찮은 사회인지에 대해서 조금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그래서 정규분포 하나를 머릿속에 계속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자들의 고민이라는 거는 하여튼 중위 수준은 올리고 현차는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차는 줄이고 그러니까 소득의 격차나 자산불평등은 줄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좀 평균적으로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 증가하든가 혹은 그걸 복지로 올려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통 이제 사회과학자들은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이 분포가 상수라고 보는 거죠 이 사회의 구조는 정해져 있고 이제 이 분포가 정했을 때 네가 어느 포지션을 점할 거인지가 문제인 거지 이걸 네가 개인 스스로 옮길 수 있겠느냐 어차피 못 옮기는 거예요 니네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이 먹물들의 주장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살아라 뭐 근데 개별 개인들이 부자가 되기에 노력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나 싶긴 해요 근데 이제 다만 뭐 예를 들면 개인들의 그런 노력과 별개로 예를 들면 세금을 일정 수준 우리가 어느 수준의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 혹은 이제 연금도 고갈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기금만 갖고는 그럼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서 드는 재원 역시도 세금을 통해서 마련을 하는 것들이고 어쨌든 결국에는 사회적인 선택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과학자의 그런 고민들이 반영돼서 선택을 하게 되는 문제가 개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모든 개인이 아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 하나 잘 살게 되면 좋아 라고 노력하는 개개인의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게 그러한 선택들에 있어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흐름에 대한 반대나 비토로 가게 될 경우에는 모두를 다 팍팍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이제 공부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생각이 그 지점에서 좀 충돌할 수 있고 세이노 같이 만약에 5,100만이 다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들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것들 국가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이 반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들죠 이 책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저희가 판매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책이긴 한데 베스트셀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어떤 분들께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뭐 무기력해서 일어나기 싫고 이럴 때 누가한테 때려주면 좋겠다 물 한번 껴져주면 좋겠다 할 때 이 책 읽으면 확실한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사회가 좋아져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항상 사회과학자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데 사회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 혹은 더 망가지지 않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와중에 사실은 내 주위에 있는 친구, 내 후배 혹은 우리 제자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뭘 대답해 줄 수 있지? 에 대해서 정말 진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세이노처럼 대답을 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누가 고민을 얘기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좀 털어줄 수 있지? 다 네 책임이 아니야 괜찮을 거야 혹은 이제 잘 잠을 자면 돼 혹은 그냥 오늘은 술 한잔 먹고 그냥 잊어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마련인데 그거 말고 뭔가 내가 꼭 필요한 요원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좀 다른 방식의 세이노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이 책 읽으시면서 좀 고민해 보셔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나는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이 책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리뷰의 발견은 한국고등교육자나에서 지원 및 제작되고 있고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양수은 교수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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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